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양산의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에 문재인 부부가 들었을 집입니다. 이사할 집인데 이미 이삿짐이 오늘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이 집에 대한 양산시에 중공허가가 어제 떨어졌고 그 다음날 19일 바로 서울에서 이삿짐이 내려왔습니다. 자 이 사제에는 이날 오전 8시 30분쯤부터 인부들과 8톤 트럭이 입주 물건을 내리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도착한 물품은 책상과 책장 등이 있는데 정부 조달 물자 마크가 찍힌 것도 있고 또 일반 품목도 있고 그래서 일부는 경호동에서 사용할 집기로도 보입니다. 자 사저 입구 계단 공사와 주차장 그리고 램프 등의 건물 외곽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형 트럭이 가져온 짐들은 사저 밖에서 소형 트럭에 옮겨서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자 아직도 문재인의 임기가 5월 9일 그리고 5월 10일 날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을 보고 바로 사지로 온다고 하니까 아주 꽤 남아있는데 짐이 벌써부터 도착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주차장이나 램프 등의 공사가 다 끝나지 않음에도 이렇게 짐이 먼저 온 것은 일부는 경호동 경호동은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먼저 준비를 해야 되고 경호시설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일부는 지금 문재인과 김정숙의 짐이 도착한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 짐이 도착했으니까 계속해서 앞으로 짐들이 쏙쏙 배달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렇게 일찌감치 이사짐이 올라온 것은 자 이게 지금 뭔가 짐을 보낼 때는 하나의 패키지로 해가지고 포장이사를 할 법도 한데 이렇게 8톤 트럭 가가지고 집규리가 먼저 들어오고 책장이 들어왔다고 또 옷장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자 이 옷장에 그야말로 김정숙의 옷이 먼저 오지 않았을까 자 지금 국민들의 관심은 그동안 김정숙의 옷에 있습니다. 자 저 옷들을 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많은 옷 그리고 거기 장신구 목걸이와 귀걸이 팔찌 거기다가 반지까지 수십 개가 넘는 이런 장신구가 있는데 자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시민단체들은 그거 국고를 환수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고를 환수하라 만약에 그게 특활비로 샀다면 국민의 세금을 주고 산 건데 그거 김정숙 가져갈 옷이 아니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지금 잠잠해졌지만 이 납세자 임명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에서 이미 청와대가 패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항소를 해서 그래서 다시 이게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벌써 5월 9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5월 9일까지 판결이 나지 않으면 그대로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가 돼서 그래서 관련된 자료들은 공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 옷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게 한두 벌이 아니고 수백 벌이 되는데 이것만 갖다 놔도 문재인 집은 꽉 찰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 사저가 지금 333번지 그러니까 지산리 313번지 그리고 363-2-6번지에 3860제곱미터 부지입니다. 여기에 양산시가 사용하도록 허가를 했는데 여기에 이 많은 2천 건물 여기에다가 두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나 넓은 집입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김정숙의 옷부터 먼저 갖다 놨지 않았을까. 나중에 있으면 이게 다 덜통이 나고. 그리고 특히나 5월 10일 날 국민들이 청와대에 개방이 되면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고 하니까 빨리 옷부터 치워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옷부터 치워라. 옷부터 치워야지 그렇지 않아도 썩난 국민들이 5월 10일 날 청와대에 방문해 보고 이렇게 넓은 곳 이렇게 왕궁 같은 여기서 군림을 했구나 이런 걸 보면 국민들이 분노가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옷부터 갖다 놔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먼저 지금 문재인의 임기가 아직 또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삿짐이 내려온 것은 바로 이러한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해서 먼저 옮겼을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집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는 옛날 사저도 아직도 등기가 문재인 앞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등기가 문재인 앞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집을 팔았다고 하는데 산 사람이 바로 등기부 등본 보고 우리가 확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이가 팔고 문재인이가 샀단 말인가. 그 집이 보통 퀴세에 거래되는 것보다 턱없이 비쌌다고 합니다. 26억이 넘는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과거에 샀던 금액보다 17억이 차익이 났다고 합니다. 시사 차익이 17억. 그런데 지금 거기 대개 시골에는 과거나 지금이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공시가격은 2억 9천만 원 약 3억이 안 된다고 하는데 시사가 26억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수상하고 그리고 그 주 1대2의 매물 또는 거래된 가격을 보면 6억에서 9억 정도라고 하는데 문재인의 집은 26억이라고 하니까 너무나 비싼 가격이다. 그래서 이게 누구일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명의 변경이 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보통 명의 변경은 두 달 안에 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게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아마 4월 17일이 두 달 되는 걸로 보이는데 4월 17일이 넘었으니까 과태료를 물면서까지도 명의 변경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이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을 사기 위해서 김정숙은 은행 대출 11억 원을 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은 또 누구일까? 그 많은 옷을 사면서도 대출을 안 내고 현금으로 그러니까 자기 갖고 있는 사비로 썼다고 하면서도 카드도 아닌 현금으로 썼는데 그런데 집을 살 때는 정작 대출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뭐 중개소를 거치지도 않고 또 은행 금융기관에서 담보도 잡지 않고 그래서 4인간의 거래라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일까 하는 의욕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사전은 사용 성인이 나면서 문재인 내외가 이날부터 청와대에 있는 이삿짐 그리고 개인 물품을 양산으로 옮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청와대에서 지금 실어나는 짐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청와대 양산 사지에 실어나는 이삿짐들입니다.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박스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큰 차 8톤으로 실어날았다가 그 앞에 램프 공사도 하고 하니까 소형 트럭으로 또 옮겨서 실어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경찰까지 배치됐다고 합니다. 사복 경찰 한 명이 상시 배치하고 만일의 사태에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그리고 경호처가 사용할 곳에 지금 이렇게 이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인근에 집 부근에 물건력이 새로 생겼다고 합니다. 물건력이 새로 생기게 돼서 2024년부터인가요? 거기에 여기 생기면 문재인은 울산역도 가깝고 물건력도 가깝다. 그런데 물건력보다는 울산역이 더 가까운데 물건력이 KTX에 서게 되면 그 일대가 교통에 아주 활발하고 발달해서 다 이게 문재인을 위한 것 아닌가 이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기에 안 된다고 한 10년 동안 계속해서 물건력 허락을 안 해주고 있다가 문재인이가 양산으로 내려올 때쯤 되니까 이렇게 허가를 해준 것 자체부터가 문재인을 위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어쨌든 문재인은 지금 여기 사통팔달 양산이 문재인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 개발되고 발전하고 그리고 거기서 통도사도 가깝고 통도사도 가깝고 또 거기서 한 50분 거리로 가면 진영에 노무현, 노무현의 봉화마을도 있고 그러니까 그 일대가 양산과 김해 이 일대가 말하자면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뭔가 캠프를 만드는 것처럼 베이스 캠프를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본인은 대통령을 그만두고 나면 자연으로 돌아가서 잊혀지고 싶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본인이 자신의 트위터에 팔로우가 200만 명인가 된다고 하면서 자랑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계속 소통하겠다. 이렇게 또 말하게 됐습니다. 본인은 잊혀지고 싶다고 해놔 놓고 나의 트위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팔로우를 하고 있다라고 선전자랑을 하면서 앞으로 이 사람들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싶다.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뒤에서 리모컨 정치를 하겠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교통도 좋게 만들고 그리고 새로운 집을 지어가지고 쏙 들어갔는데 문제는 지금 문제인 치세 동안에 저질렸던 많은 불법 위법 사항들이 지금 속속 하나 둘씩 드러나고 또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고영주 변호사가 있는 자유민주당에서도 매일 거의 매일 하다시피 신문에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문제인 정권에서의 각종 법치 파괴, 나라 정통성 파괴, 국방 외교 파괴 이런 것들에 대한 범죄 일란표를 만들어서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범죄 혐의에다가 처벌까지 징역 5년, 10년 이런 식으로 지금 관련 규정을 적고 있어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심판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저 집에 과연 들어가서 오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문제인 척의 인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수완박을 저렇게 밀어붙이고 일방적으로 욕을 들어먹든 말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 대한 안전판이다 하는 겁니다. 이사도 옮기고 짐도 나르고 김정숙 옥도 나르는 것 같은데 정작 본인들이 저기에 안전하게 들어와서 말하는 대로 잊혀진 채 살 수 있을까? 역사가 조금 있다가 그걸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역사가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